냇가에 도착을 했는데 요즘 다슬기를 잡을 수 있는 맑은 냇자가 많지 않거든요 봐봐 이렇게 얘들아 이게 다슬기야 어머 잡는다 그거 여기 이제 딱 놔두는 거야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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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슬기야 다슬기야 누가 많이 잡기 시작 누가 많이 잡나 우와 또 잡았네 시안이 옳지 뭐야 돌멩이잖아 뭐야 돌멩이잖아 다슬기야 응 없네 없네 왜 잡았다 어디 어 저게 맞네 어? 자 아빠가 치는 상당히 안 잡아줬다 시안이 뭔 마리 잡았어? 이제 두 마리죠 두 마리야 우와 진짜 많이 잡았네 야 너 우리 두 마리 잡았다 야 우리 지겠다 빨리 시안아 빨리 해 너 지겠다 빨리 잡아야지 어 우와 시안이 잘 잡아 세 마리 해 빨리 잡아 계속 잡아 여기 여기 어 두 마리 세 마리인데 어? 아까 세 마리였는데 알았어 빨리 잡아 어 누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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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와 어디? 어디? 아빠 또 가져가지 아유 저 정도면 아들 골탕 먹이기 기네스감이에요 왜? 나 또 세 마리여 빨리 잡아 우리 세 마리 너 계속 세 마리 하나 어떻게 된게 너 아빠 어 아빠 어 여기 세 마리 하나 둘 세 마리 맞지? 세 마리 아빠 응 아빠도 잡혀 있어 가져가지 마 아 아빠 안 갖고 와 아니 안 갖고 와 아빠한테 또 가져갔죠 안 가져갔어 여기 있다 시안아 시안아 여기? 여기? 하나 더 자 아빠가 잡았어 시안이한테 하나 줬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응 하하하하 나 세 마리 잡았어 세 마리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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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되어어요 감사합니다.